안녕하세요 가족들이랑 지금 저녁 먹으러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상을 너무 잘 봐주셔서 제가 덕분에 가족들에게 저녁을 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소 사장님이 재밌어 사장님이 재밌어 현명은 출신이야 현명은 출신이야? 전작관과 기획관과 실업계 출신이야 아무튼 선대야 참치 사장님? 안태로 선배 드시라고 해봐 다 현명인게 나만 빼고 그러니까 여기 이 바닥은 다 현명이야 대한민국은 출신이 많아 그래도 롱탈 오! 우와! 여기 금가루있어! 먹어봐요! 와! 엄마 드려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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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엄마! 고가루 찍어서 이파리랑 봐주세요! 꿀찍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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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맛있게 매운 와사비. 이게 순한거요? 순하고 맛있는거! 요건 맛있게 매운 거. 그런 와사비가 있구나! 오 이건 뭐야? 선산! 선산! 금가루도 있어. 이게 전복장이고 이게 표고장이야. 미안한데 찍어내줬. 그냥 먹어볼까? 맛있어. 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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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최고고 생화삽인데 이건 간장에 안섞고 일단은 순하고 맛있는 와사비 맛있게 매운 와사비 간장에 섞지 말고 따로 쌀 한폴만큼 회에다 얹어가지고 그리고 회를 간장 찍지 말고 악접시 버섯 얘를 얹어서 먹으면 한번 먹어. 안녕하세요. 오 다쿠아키다. 안녕하세요. 아 맛있겠다. 근데 최애야 이거. 음. 아 이거 야 겁나 맛있다. 빵들 먹어라. 겁나 맛있다. 아 지금 얘기를 하는게 맞다니까. 그런데 이렇게. 어. 와사비 올리고. 이게 진짜 맛있어 먹을게요. 이거. 얘랑 버섯. 아 이렇게 푸고버섯이야. 푸고버섯하고 먹으면 맛있는데 아. 잠깐. 먼저 얘를 먹어. 그냥 먹어. 그냥요 이걸요? 음. 야 이 집 참치맛집이야 전복 맛집이야. 하하하하. 이 집 전복 잘하네. 아 너무 맛있는데. 응. 먹어봐. 음. 전복점 진짜 맛있어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안 짜니까. 음. 그리고. 그거 먹으면. 네. 참치의 미끼함을. 버섯이. 푸고버섯이. 10점 먹는 사람은. 20점. 20점 먹는 사람은. 40점 먹고. 맨대로. 와우. 완전 맛있네요. 그리고 이거. 소스도 간장도 되게 맛있네요. 그리고 요건 해당이 안된거고. 좀 덜 된거고. 음. 자. 소고기. 소고기. 한gan 중에 이렇게 마블링이 갇혀있는게 어떤게 있지? 살찌쌀. 고급지네. 살찌쌀이죠. 살찌쌀. 아하하하. 그러면. 살찌쌀을 맛있게 보셨을때 뭐 찍어보려고. 소고기. 소고기. 으흠. 방금 이렇게 말하려 했어요. 그렇지. 나 들었어. 요렇게. 아름다운. 이렇게 해서. 우와 그렇게 해서 꽃등심을 맛있게 그러고 싶어 소금을 딱 뿌려가지고 한 입에 딱 딱 멀쩡잡고 있어 야 이건 하느이야 참치야 이 집 미쳤네 미쳤어 미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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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스터 초밥형에 나온 때 미미가 여기서 나올 줄이야 레몬 껍질을 햇빛을 갑작이 만져서 천예림에 헛케 끓는다 불을 맛있게 싹 볶은 레몬소금 새콤달콤새콤한 맛이나네 맛있네 진짜 근데? 이건 맛이 없어도 이건 이거 밑에 있는 양파도 먹는 것 봐 먹을래? 확실하지 않은 거 같은데? 아닌 거 말해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까? 만약에 스티로폼이면 어쩔 거네 그래 스티로폼이잖아 이거 밑에 있는 거 먹는 거예요? 하얀색깔? 이거 밑에 있는 거 먹는 거예요? 네 저 불채요 뭐예요? 어떻게 해요? 아 그 새 거 우리 진상 안 했으니까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? 이게 뭐예요? 근데? 불채요 아 뭐 나 아무 말 안 나서 스티로폼인 줄 알았어 응 이렇게 해서 뭐라고 이렇게 해서 에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나 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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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ㅠㅠ 너무 맛있어 ㅠㅠ 와 이거 완전 맛있다 ㅠㅠ 맛있어 ㅠㅠ 향이 완전 맛있어요 ㅠㅠ 이거 생선애용 근데 진짜 스키닭키.. 스키닭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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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밑반찬들은 진짜 퀄리티가 들어요 ㅠㅠ 진짜 다코야키가 맛있어 ㅠㅠ 이러면 말 다 한거야 ㅠㅠ 다코야키까지 맛있는 참치회 가게 이거는 일명 셀프초밥 아~~ 안 켜줄게 네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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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소스 사이 사이 이번엔 ers 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